나랑 있으면 즐거워? 그냥 궁금한 거야, 나랑 있으면 즐거운지. 봉선이가 되게 많이 물어보는구나. 또 질문이야, 질문투성이. 진짜 시간이 후다닥 간 것 같아. 그래? 나는 근데 돌려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냥 막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봉선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사연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전 계속 돌려서 얘기하네. 솔직히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벌써? 최소 호감은 무조건. 왜냐면 준수가 동갑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거야. 최소 호감. 호감이 없고서 나올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표정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두 번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누나랑 카톡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응.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 야,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잠깐만. 눈썹들 한번. 우와. 우와. 좋다. 처음인 것들이 많네? 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아우, 분위기 있네. 아, 여기 밤에 와도 진짜 좋겠다. 여기 석양이 진짜 예쁘거든요. 밤에는 약간 해가 떨어질 때쯤 와서 침해 가나 봐. 왜 이렇게? 아니, 와인. 아, 좋아. 아, 분위기 좋다.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 연인들한테는 참 좋은, 딱 분위기다. 저게 보니까 커트라인이 있네. 못 나가게끔. 멀리 못 나가. 멀리 나가면 좋을 텐데. 진짜 공연 연습만 아니면 더 있으면 더 좋은데. 공연해야지. 연습해야지, 그래. 그냥 저기 공연을 보러 올 거죠? 오오. 이야, 봉선이가 공연장 가면 발레 날라다니겠다. 그치. 더 멋있게 보이려고. 진짜 좋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야, 뭐야. 우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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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무서워. 알겠습니다. 잠깐만. 우아, 이쁜 recording 화이트 근데 이 rac에 들 comment